말하기가 들려주는 리얼한 수강후기 안녕하세요. 저는 영어 울렁증을 가지고 있었던 23살 대학생 이소연이라고 합니다. 왜 말하자로 공부하게 되었나요?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단어만 생각나고 문장으로는 말이 안 나와서 너무 고민이 되어서 영어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말하자의 장점은 무엇일까요? 저는 하루 10분씩 짧게 영어를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학교 이동 시간이 긴 편인데 말하자닷컴 10분씩 여러 가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영어 실력 향상도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. 말하자로 공부하고 실력이 늘었나요? 저는 평소에 외국인들 보면 울렁증이 있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말하자닷컴 강의를 듣고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. 제가 먼저 말 걸고 싶더라고요. 말하자 강의 중에서 추천하는 강의가 있나요? 저는 시즈니 강사님의 상황별 회화를 추천해요. 제가 커피를 주문하러 갈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 상황을 역할극을 통해서 재밌게 알려주다 보니까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여행 가서 꼭 써보려고요. 영어 공부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영어를 못하던 제가 여행 중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Can I Try? 이렇게 하면서 맛도 봤어요. 여러분도 말하자닷컴으로 할 수 있어요. You can try!